오버킬 시 킬 수만큼 100개 오버데스 시 데스 수만큼 킬 큐일 장식 뿌리기 골 킬 데스 동일하면 도리야 개어려운데? 잠깐 기다려봐 천천히 읽어봐야돼 오버킬 시 킬 수만큼 100개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조약하네 오버킬 대스 미션 다시 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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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리언니? 2대2 2킬 아오케오케 와 개다행 와 고고 다시 고고 야 정글이면 킬먹을많아지 다시 고고할게 와 영구 와 영구 오따 와하하핳하 아! 바보같은 놈! 야 정글이면 킬 먹을만한 분명히 얘 먹으러 왔어 그렇지 3레벨 늑대 먹는 미신먹음 오케이 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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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 빠야! 강카! 빠야! 빠야! 오케이 수고 너 와드까지 날리 개굴 투하가 올려준다 감! 나 감! 이제 쟤 방심하거든 그래도 돌아온다 와드고 여기 마을 가고 있거든 여기서! 마무리! 바로 마무리! 이것까지! W! 활동! 이거 다이브 다이브! 내가 구해질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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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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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렸다! 그렇지! 저 잠깐 빠졌다가 여기서! 바로 마무리! 그럼 언제 집으로 문빵해주잖아! 오케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게이득! 오케이! 게이득! 오케이! 우리 곳이 약간 마라다가 느꼈는데 약간 개 닮았네요 그쵸? 어... 약간 연평등 꽃게중에 무섭게 생긴 꽃게 있거든 설계같은데? 그런거 닮았네 민키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님이 이렇게 바이를 잘하다니? 저 민키! 정말! 민키지 않아요! 하시며! 민키지 않다시며! 배분석! 한길은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키! 야동 사이트인데 같은 단어를 듣고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진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고 요술공주생각 어떤 사람은 야동 사이트 생각하고 허허 그 야동 야동 사이트는 뭐야? 그 야동 사이트 이름 뭔데?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봐 아니야! 우르거싱! 우르거싱! 강타! 우르거싱 와드! 우르거싱! 우르거싱! 바이오! 추모! 빠네! 좋아 라인! 라인 미센! 다이브 침! 쿵 있지! 어 그럼 다이브 쳐도 되잖아 오케이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여기서 쓰고 바이오! 바로 이리에서! 그렇지 어차피 케일이 궁이 있기 때문에 리신 와서 다이브 상황에서 케일이 궁 써주면 살 수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걸 안 봤네 허허 어허 하지만 궁이 있다고 믿은 그 플라시보 효과가 저를 이렇게 킬로 인도하였습니다 좋았다 조심 찍찍이 와 찍찍이 죽는다 찍찍이 궁극기 찍찍이 궁극기 그렇지 이따 리신스 와 이거 사라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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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이었다 내가 봤다 두 눈에 담았다 돈 없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저 리신의 파워펀치를 믿어요 펑키어들여 펑키어들여 여기다 궁극기 평타! 큐! 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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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큐를 맞을까? 이거 오히려 큐맞고 이거 역전할 수 있다 와 까비어들여 그렇지 운다 이거 오히려 큐맞고 이거 역전할 수 있다 와 이거 리신 있으면 리신이 있다가 가능하고 있으면 오히려 좋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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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식대로 해 오케이 걸렸다 이거 열어 궁극기 아! 궁극기 쐈는데 씹었는데 까비 어? 와 머리 와 범위보소 범위보소 거의 시험 범이네 바텀 범 잡아야 된다 이즈리얼 못 크면 어차피 쟤네 메인딜러 없어 한번만 잠자 지원 병력 지겨워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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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보소 꺄아 터졌어 잡았어 궁극기 싣는거 지겼다 스턴 스턴 돼 강타별 강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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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켓 개군 그렇지 하트한다 하트한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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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아 저 친구들 우정이 상당하다 와 둘다 도란반전을 갖고 있었으면 우정링으로 착각할 뻔했어 상당한 우정이었다 아 아 와 진거 같다 뭔가 1킬 쌓인거 같다 하지만 칼날불일 뿐이야 너 칼날불 너는 지금 마음이 공격당한거야 해물아 마음을 차분히 됐다 이번엔 됐다 스톤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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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궁극기 바로 마무리 마무리 개군 이거지 이것이 바로 CC기의 향영박 그리고 이어주는 케이레 와 역시 천사 캐릭이야 나를 살리더니 아이고 모니노님께서 해물아 너 해물이 맞아? 너 오늘 왜이렇게 잘해 너 대체 모니노 하줌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뭐 나를 하나도 안 묶어놨고 난 당당히 왜냐면 저분과 나만 좋으면 되는거니까 저분이 벌풍선을 주셨고 난 거기에 보답을 했는데 양측에서 만족하면 소거로 된거니까 그만해 새끼야님 벌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우와 그만해 새끼야님께서 오케 아이디가 3년전부터 저렸던 분이야 내가 괜히 민망한 드리블 했다고 해서 나한테 하는 말처럼 느낄 필요없다고 하더라 오케 안됐지? 좋았어 길었다 됐다 이거 와 케넨 와 케넨이 다 만들었다 이거 야 케넨 개샷 진짜 와 이런 세상에 톰과 제리 이후로 이런 감동은 처음 이런 감동은 처음 쥐돌이게 느낀 감정중에 가장 많은 감동을 느꼈다 개구시다 상대팀에 대머리가 많네요 형님도 상대팀 이뤄야 하는거 아닌가요?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다 친구야 지렸다 오케 좋아 케넨 온다 케넨 온다 케넨 온다 케넨 온다 케넨 온다 상대까지 걸어도 빠져 그렇지 상대 빠지면서 마무리 되고 와이닥둥 그치 오케오케 억제기 억제기 여기서 이즈까지 그렇지 좋다 매우 좋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시원하구만 잘 큰자의 여유지 효자손이요? 이즈 궁li 아니고 지원해 아 헤모리 드립 다 뒤졌네 계속 저 얘기하네 하루종일 이번엔 니가 뒤질차례다 아 도저히 못참겠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모드를 수용해야되는데 도저히 도저히 저 흐름을 방해하는 자는 제가 참지를 못했으니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죽였어 오 리신 저친구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얼마나 욕을먹을까 강사로 풀어주고 키로 맞춰주고 여기서 시간을 벌어 그걸로 시간 벌어주고 정글러들이 문제에요 정글러들이 문제에요 정글러들이 문제인데요 제가 덜 문제여서 저희팀이 이기는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했네요 그쵸? 상대적인거에요 게임은 좋아 다야가 살아 남았고 자 우리팀이 남았지만 와아 다야가 잘한다 케일도 잘하지만 다야도 너무 잘해 정글내자 이렇게 승리를 거둡니다 좋아 아아 아아 좋은 팀을 만났다 4위 성대모 사해주세요 1등 한번 맞아 질문은 다음에 하고 어땠어요? 좀 이승철씨 관점으로 냉철하게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르키 열 도시 방향에 잠깐만 잠깐만 너무 오래 안했다 열 도시 방향에 고문관 어때? 사콘은 사콘은 이거지 흠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아니 구해제 택공댐 이거지 별풍선 백개각 콸콸타임 이거고 하이버드인거는 이거고 처리마 이 더러운 유희만 이게 하이버드인거고 다 다르지 가젤은 저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깹니다 그게 가젤이 뭐